고등어 세척 후 소금에 절여놓기 시래기는 데친 후 니까네놓기 고추장, 된장, 다시다, 설탕, 간장 조금, 설탕 조금 양파 바닥에 까는 거예요? 원래는 하면 원래는 육수 따로 끓이는데 오늘은 패스 실에도 펼쳐주기 한 손 끓이기 7분 정도 끓이고 고등어 넣기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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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개 두 숟가락 생강즙 미양 우산 400 김간장 650 미연 미연 2스푼 미연이에요?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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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잔 숟가락 다시단 숟가락 후추 단 숟가락 물엿 250 250 조금 들어가네 고춧가루 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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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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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áussian 고춧가루 양념 장갑 고춧가루 양념 중불로 양념 항iment 양념 양념 그 스크래지 오늘 입고된 고등어 상태가 안좋아서 좀 으스러질 대파 넣고 마무리 식초로 살짝 마무리 하면 비린내가 안난다고 함 식초로 식초로 감사합니다.